소셈과 가볍게 더하는 수학, 조금씩 더하는 수학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합니다.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봤어요. 개념원리 더하기, 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원리 교재를 가지고 다루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기말대비 특강 더하기, 여러분 곧 있으면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죠. 1학년은 아마 대부분 학교가 수학 하에서, 2학년은 수학 2에서 기말고사 범위가 아마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혹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들 정리해드리는 무료 특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쭉 진행될 선생님의 개념 더하기부터 출발하는 커리큘럼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. 자, 첫 번째로 개념원리 더하기 보시면 우리가 개념원리 교재를 보면 이 교재가 진짜 정말 잘 짜여져 있거든 이 한 권에 기초개념 정리부터 심화개념 완성까지 전부 다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어요. 물론 선생님 강의에서도 그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담아놨고요. 모든 문제풀이 전부 다 빠짐없이 촬영을 끝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화개념 완성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좀 겁먹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걱정하지마 왜냐하면 이 심화개념 완성하는데 필요한 이 교재 없더라도 추가 개념들은 선생님이 같이 촬영을 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현재 공통수학1과 수학1, 수학2 이 세 개의 강좌는 완강이 되어 있고요. 공통수학2는 지금 현재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이 좀 달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촬영이 끝나는 대로 그 이후 과정들도 순차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선생님 강좌의 좀 강점이라고 할 만한 내신 체크도 준비되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 개념원리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훌륭한 문제들이지만 그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. 그죠? 그러면 좀 더 적중률이 높은 문제들을 누가 골라주면 너무 좋겠지. 그게 선생님이에요. 그래서 내신 체크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교재 뒤편에 연습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. 그 연습문제에 선생님이 내신 체크 딱지를 딱 붙여드릴 겁니다. 이거는 시험에 특히나 더 잘 나와요 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문제 위에다가 내신 체크라고 띄워드려요.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내신 체크 문제들만 별표를 따로 쳐서 표시를 해두시면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복습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. 그러면 내신 체크 문제만 단원별로 골라가지고 풀면서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시간은 단축되고 적중률은 높아지겠죠.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이랑 이 수학 공부의 시작을 쭉 같이 하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사실 몇 바퀴 돌렸는데요. 하는 학생들도 있을까 봐. 근데 중간중간에 좀 빈틈이 있어서 그것만 좀 골라 골라서 채우고 싶은데요.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놓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개념을 하나하나 전부 다 끊어서 촬영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문제풀이도 끊어서 촬영을 해놨어요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개념이 싸인 법칙이야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강의를 보다가 싸인 법칙, 코싸인 법칙이 섞여있고 문제풀이도 뒤죽박죽이고 그런 강의를 본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싸인 법칙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아쉬울 수도 있을까 봐. 선생님이 싸인 법칙만 개념 설명 딱 끊어놨고요.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딱 끊어놨습니다.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골라서 아마 가져가시기가 좋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. 빈틈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사실 빈틈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학년인데 1학년 수학이 부족해요. 이럴 수도 있죠. 아니면 2학년인데 수원에서 도형이 부족해요.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죠. 그런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중간중간에 골라서 보시면 되는지 공지사항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셔도 됩니다. 좋아요. 이렇게 개념 원리 더하기 강좌가 쭉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무료특강. 여러분 당장 기말 대비를 도와드리려고 선생님이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여기서 무료특강은 목적이 중요 유형 정리예요. 그 다음에 스스로 해보기.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리함수, 무리함수, 경우의수 3개 단원에서 수학하에서 3개의 문제 유형식 총 9개. 그리고 수학2에서도 도함수의 활용, 방부등식, 정적분함과 넓이, 속도가속도가 허리 여기서 3개 유형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총 9개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.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유형들 섞여있는 거. 그거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유리함수, 무리함수. 그 다음에 이제 수2는 전부 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서 해석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지 못했던, 예상하지 못했던 꿀팁들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숨겨놨습니다. 숨겨놨다? 넣어놨습니다. 네,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서 그리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걸 하는 부분들도 잘 넣어놨으니까요. 아낌없이 담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좋을 겁니다. 게다가 스스로 해보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쭉 위에 있는 문제를 골라서 다 해드려요. 자세하게 해드리면 그 밑에 있는 스스로 해보기 문제도 선생님이 다 추가해놨어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숫자만 바꾸거나 표현만 살짝 바꾼 문제들,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증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런 검증까지도 충분히 다 가능할 겁니다. 무료 특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알차게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놀러오시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쭉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. 개념 더하기부터 출발해서 문제풀이 더하기, 직전대비 더하기,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쭉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신학기 대비를 도와드리려고 늦지 않게 오픈을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선생님이 조만간 새로운 커리큘럼 영상으로 다시 찾아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그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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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